네, 의원 국감의 외교부 통일부 관련 기관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시간이 짧으니까 외교부 장관님한테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 여기서 일본 정부가 독돌 다케시마 섬이라고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몰라요? 네. 이건 뉴스 나서 온 국민들이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거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담당 국장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뒤에 그러면 같이 온 외교부 직원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그냥 일어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장관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중요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인재하자마자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에 항의를 했는 건 좋은데 장관님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실무선에서 적당히 항의하고 말일입니까? 역토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가 조치한 거에 보시기 때문에 인재하셨으면... 조치하신 것도 모르고 계신데?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영토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문서로 했는데 제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한국당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행 안내서를 배포를 한 것을 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데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경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그 신부 직원이신 것 같은데 항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항의하는 방법이? 서울채널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전화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공무원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물어라도 봤습니까? 오라고 해서 항의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했어요? 통상적으로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저희가 독도는 역사적, 지지적, 국제법적으로 저희 영토라고 얘기하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도 관련 사안들이 일본에 도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항의했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남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산하 공기관들 이것에서도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일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국방부가 군정신교육 교제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기념물을 철거했어요. 또 서울 지하철에 있는 독도조형물이 철거됐어요.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위원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게 있었어요. 또 독도 방어 훈련을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해수부가 업무보고 발표 자리에서 독도 관련 보고나 정책을 뺐어요. 국가보험부는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된 2025년도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 삽입된 지도에 독도가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것도 있는데 지난 2월에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 즉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걸로 표기한 일이 있었죠. 또 외교부가 2023년 일본 개황이라는 자료에서 기시다 전 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이런 발언들을 통째로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부분에 관한 건데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표시한 건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 독도 문제는 너무나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조사했습니까? 저는 사실 확인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보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2023년 일본 개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일본의 독도 침탈 발언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조사 안 했겠네요? 누락을 시킨 건지 어떻게 100% 모든 자료가 100% 완벽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에 쭉 있던 게 새로 만들 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있던 게 빠진 건 다르지요? 글쎄요. 저는 맥락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표시한 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인데 외교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다 생각 안 했습니까? 독도가 제외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독도가 제외 공간. 독도에 제외 공간을 쭉 표시했는데 독도에도 제외 공간이 있다고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교부 문서에. 누군가가 실수를 잘못했겠죠. 그런 실수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중요한 실수 아니에요? 중요한 실수이죠. 조사에 반영은 묻지 않습니까?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아마 실무자가 뭘 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단순 실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독도에다 제외 공간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건데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믿을.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조사를 해봤냐고 묻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물어보셔서 내가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지 그게 일부러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제정신이 아닌 게 많아요. 아니 이 질문들을 쭉 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독도란 영토 문제를 이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도를 갖고 물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의 정토란 단호한 입장으로 취해온 건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해명이 되고 여러 가지 기회에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수라고 했는 걸 정확하게 조사했더니 실수라고 보고받은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할 때는 공식 비공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장관한테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사람이 있을 거고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있으면 문서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보고받은 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고받고 말하는지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문서로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대외 안전여행 제가 지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거는 기술적인 오류였고 조사를 했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제가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문책하지는 않았어요? 문책하셨으면 제가 제 기억에는 없으니까 문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 관련 문서들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 문서에 대한 문서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